야 진호가! 수고하다 생일 축하한다 너 뭐야? 생일 축하한다 공감아! 제영아! 공감아! 소주가 뭐해? 양주 먹고 오늘 죽어보자 양주? 소영 양주 이거 먹고 죽을 수 있을까? 더 먹고 싶어서 죽을걸 쟤는 분은 누구세요? 나는 이 친구처럼 뭐지? 내 대학 친구 제형이야 고등학교 친구 진육끼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니네 뭐하냐 친구끼리 서로 말 편하게 해 반갑다 진육이야 반갑다 제형이야 못생겼어 저번 봤어 나 혼자 와줘서 너무 고맙다 나도 니네 생일 무조건 챙길게 지금 이 생일이 언제였지? 나 2월이잖아 잠깐만 너 2월이야? 나도 2월인데 너도 빠른이구나 야 너도 90년 2월이구나 야 90년 새끼리 한잔해 90년 2월? 나 89년 2월이야 1년이 차이네 동생이네 진옥동생 왜그래 제형아 그래 제형아 한잔해 제형이 형 제형아 제형이 형 제형아 어 친구야? 진우가? 어 친구야 진육동생 예 형 어 개입을 인정했어 내가 형이 된거에요 오케이 이제 인정했어 오케이 자 친구야 생일이나 받아라 아 고맙다 오케이 자 지금 동생 두 손으로 받아야겠지 예 형 편도 줘야겠지 두 손으로 줘야겠지 범해 범해 자리 밑으로 내려봐야겠지 고개 돌리수만 써야겠지 국남아 국남아 응 나 갈게 야 어디가 고개 돌린 김에 돌아갈게 아유 아까 친구 만나기로 했어 저는 저 형님이나 잘 모셔 야 그럼 친구들 같이 걱정을 해 괜찮지 재형아 응 진흥동생 친구들 다 내 동생들이지 데리고 와 아이 봐봐 괜찮대잖아 너 이렇게 가면 나 불편하다 난 재형이 불편해 아 너 때문에 부른다 진짜 여보세요 아유 아유 여기 좀 와줘야겠다 어 고마워 아 온대? 나 불렀어 너 화장실 좀 어디가? 너 내가 옴니? 야 불편하다고 가다 어디가 야 야 야 복남아 진흥동생 내가 불편해? 아니 뭐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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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야겠지 다리 풀어야겠지 다리 풀어야겠지 다리 풀어야겠지 다리 풀어야겠지 다리 풀어야겠지 잠깐만 아니 복남아 친구면 일단 친구하자 이놈 어디 1년차인데 형 어때 진흥아 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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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친구 생일이라며 어 야 친구랑 화장실 맞고 어 처음 보지 어 누구시오? 나보다 형이고 제 형이요 지극이 친구 현민이라고 합니다 형님 어 현민이? 네 아 네 그러십쇼 네 야 형이라니 왜 니가 형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저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? 어 8분은 2월 아 8분은 2월? 형 형 형 88년 12월 아기랑 겸상을 하고 있었는데 형 내가 우유라도 사올걸 그랬다 현민이 형이야 현민아 현민이 형 현민이 형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있으신가 본데 내가 쟤가 너 존댓말도 못하는 애랑 겸상을 하고 있어 뭐였나 불별하나 아잇 아 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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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댓말이나 배워라 마법천자문이야 아 천자문 다 떼고 따지면 내가 음력으로 88년 12월 어 아 좀 놀랬네 음력으로 88년이라고? 그건 어떤거야 어? 음력으로 88년이라고? 어 야 이건 처음 들어 야 그럼 민증으로는 민증은 89지 그치 민증은 89라고 적혀 있지 89 89라고 그러면 동생이지 제형 동생 아 두달차에 밖에 안나는데 두달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신혼에 응? 그 뜨거운 밤을 보낼 때 서로 사랑을 했어 그렇지 응? 그래서 사랑을 해가지고 수정이 돼서 이거 전문용어로 이제 착상이라고 하지 착상 착상이 이루어진 그 위대한 날짜 어 너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? 아빠 쪽에 있었잖아 저거 저 얼챙이가 개구리한테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얼챙이였네 응 아 두달 두개 두개 어? 두달 친구도 왜 친구야? 2년 차이인데 2년 차이 아 얘네는 나랑 특정사 동기야 2년간 동기로 친구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사회생활 나와가지고 형이라고 부르라 하니 뭐하잖아 안녕 1년 그래서 친구를 먹은거야 오게 형 두달 차이니까 나랑 친구해 그럼 너도 진욱이랑 친구야 1년 차이가 안되지 그럼 나도 안되지 재영 동생 현민아 재영 동생 현민아 재영 동생 예 재영이야 현민아 어 진욱아 네 형 이 일부가 형이라고 그랬어 어 형 이 일부가 형이라고 방금 얘기했대 아니 어? 애교가 있네 어? 이제부터 진욱을 빼놓고 아무도 발을 안쳐 앞으로 발을 원하면 그 자리 축사시켜버리겠어 자 그러면 족보도 다 정리됐으니까 그것 좀 안전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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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영 동생 안전해 두 손으로 가야겠지 두 손으로 따라야겠지 나도 앉아줄게 두 손으로 받아야지 자 건배 네 자 재영 동생 잔인 밑으로 비쎄야지 재영 동생 밑으로 내려가야겠지 나 친구니까 동사에 가야겠지 아 그렇지 재영 동생 잔인 밑으로 내려가야겠지 나 친구니까 동사에 가야겠지 기둥으로 내려가야겠지 밑으로 내려가야겠지 기둥으로 내려가 küç飲고 가야지 호vo 빈분이 좀 드러내야겠지 형이랑 마주 봐야겠지? 제형 동생 고개 놀아야 돼 제형 동생 고개 놀아야 돼 첫 불을 울려놓고 마주야 돼 부름을 울려야 돼 형이랑 닥쳐 마시죠 야 한 잔 마시기 힘드네 야 여기 말고 딴데 맞아 여기엔 내가 맏형이니까 내가 쏠게 어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불렀는데 친구니까 내가 쏠게 여기야 형이 사와줄게 나 무슨 짓이야 형한테 밥지시어! 내 친구를 왜 나왔잖아 그냥 맞잖아 내 친구라고! 또 경이라고! 내 친구라고! 내 친구라고!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야! 뭐야? 뭐야? 너 처음 봤어! 야! 내가 아무것도 못했고! 야! 야! 왜 이렇게 여기야! 저는 뭐한거야! 왜 이렇게! 오늘 이 친구는 뭐한거야! 어르신 분께 뭐한거야! 네? 혹시 몇 년생이세요? 8분여 some? 형이라고! 아! 너 친구가 있다니까! 야! 야! 나 이 자식 형이 있다니까! 내 친구! 내 친구! 내 친구! 내 친구!